분당 우리교회 분립기념예배 29개 교회 한자리에 모였다. 동탄 드림교회 350명, 함께 그린교회 250명으로 시작. 분당 우리교회 10년 전 대형교회 포기약속 지켜 29개 교회분립공식화. 예정합동 성남노예 17일 감사협회 통해 29개 교회 분립공식화. 예정합동 백왕식 총회장. 교단 역사에 남을 아름다운 족적.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좋은 노예 만나서 감사. 29개 교회 목회자들 성남노예 임원 증경노예장 대면인사. 이찬수 목사 2012년 대형교회 포기선언. 29개 교회 분립 10년 전 약속 실현. 분당 우리교회 분립부 처음 한자리. 예정합동 29개 교회 격려. 분당 우리교회 분립교회 감사협회. 이찬수 목사 노예 울타리 삼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길 당부. 함께 그림교회 윤지영 목사. 안녕하세요. 함께 그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지영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화여저고등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250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탄 드림교회 이찬수 목사. 동탄 드림교회는 동탄역 보산동에 한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작년 350명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에서 분립한 29개 교회 가운데 22개 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르의 합동총회 소속이고, 나머지 4개 교회는 예정합신, 3개 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르의 고신 소속입니다. 분당 우리교회 분립교회 감사협의 및 간담회가 예정합동 성남로의 주체로 5월 17일 오후 3시 분당 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통해 29개 교회로 분립된 교회들은 지난 4월 17일부터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목사는 분립 두 번째 주일인 4월 24일 설교에서 본교의 세력인 성도가 5천여 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파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린 바 있죠. 이날 감사협의는 분당 우리교회가 속한 성남 노예의 강권으로 29개 분립교회 단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예정합동뿐 아니라 타격원 소속의 목회자들도 분립 배척에 함께한 만큼 교회 운영에 대한 노예 및 교단의 행정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였죠. 일부 예배의 사회를 맡은 노회장 임성택 목사는 분립의 정신을 존중해 노예 임원과 몇 분의 징경을 제외하고는 모시지 못했다. 분립교회들에 대한 격려와 축하는 각 교회의 설립 예배에서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노회석의 안창순 목사의 기도에 이어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설교한 총회장 백왕식 목사는 이산수 목사를 올해 4월 처음 만났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한다는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 나눔을 몸소 실천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우리 교단에서 회자되고 아름다운 족족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으며 배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천교회 이상의 문을 닫았고 40만명 이상의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주의 종들의 가슴에 눈물이 식고 내 쪽으로 허물어진 것이라며 세속화 포스트 모던이즘 편리와 수월성 종교 다문화로 예배를 지키지 못했다. 두고두고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죠. 백 목사는 분립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는 끊임없는 눈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다워진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며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기도가 가득하고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총회석의 허원 목사는 29개 교회의 분립은 감동이고 감사고 은혜고 복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의 지경이 확대되어 복음이 열방에 미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은철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오래전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대로 따르는데도 부응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 세미나를 이끌었던 분도 이론적으로는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죄송했다며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은 테크닉과 프로그램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쓰려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후 김창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북 간담회에서 증경로 회장 김광연 목사는 처음 걸어가는 길 임상도 경험도 없는 분립교회 결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픔과 고통이 뒤따른다 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달라. 성공같지만 실패일 수도 실패같지만 성공일 수 있는 길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산교회 현상민 목사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모임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노예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일이 있다며 굳이 해야 한다고 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인삿말을 전한 이찬수 목사는 29개의 분립교회 목사님들께 성도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점렴하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스승의 날에 폰도 다 꺼놓고 숨바꼭질하듯이 지냈다며 노예에서 이번 모임을 위해 적극 애를 써주셨다고 했으며 이 목사는 노예라는 상위기관은 교회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막막하고 어려울 때 울타이가 되어준다며 그동안 상황을 핑계로 노예일에 관여하지도 못했는데 예에 주신 것에 고마운 마음이 많았다. 크고 작은 난감한 일이 있을 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형배 목사가 분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교회 등록과 운영, 노예와의 관계, 응급위원회 등에 대해 소개한 뒤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29개의 분립교회 목회자들이 앞에 나와 각 교회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김재호 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사 후 분립교회 목회자들은 즉석에서 이찬수 목사를 향해 스승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를 표했죠. 마지못해 축하를 받은 이찬수 목사는 어서 돌아가 새벽년배 설교 준비하라고 목회자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히구였습니다. 예수님은